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연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사실은 뇌전증 치료 식이요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싶어요 저희가 다이어트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의학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처음 나온 거는 1920년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뇌전증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먼저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뇌전증의 치료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으로 뇌전증을 치료를 하였고 1940년도쯤에 이 뇌전증 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이 식이요법은 점점점점 인기가 잃어가게 됐죠 그런데 다시 1993년도쯤에 약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뇌전증 치료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다시 도입을 하게 되었고 많은 효과들이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면서 다시 곽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뇌전증이 무슨 질병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 간질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작하는 아이들 보니까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감이 좋지 않고 사회적 통념상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간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학적으로는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이런 질병들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 영웅들이 이런 질병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신과 만나는 그런 아주 신성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율리어스 시저, 잔다르크,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간질, 즉 뇌전증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웅들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되면 왠지 신과 교통하는 거라고 하고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걸 표현한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보고 있었던 것도 참 재미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뇌전증은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출산할 때 뇌에 손상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뇌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뇌가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흥분된 상태로 신호가 주어지면서 발작이나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식이요법으로 이런 뇌전증의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은 모르는데 과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떻게 뇌전증의 증상을 호전을 시킬까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많이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당을 투입하면 이상하게 뇌가 갑자기 흥분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즉 간질이나 발작과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신호를 막 내긴 하는데 이런 포도당을 떨어뜨리니까 이런 신호가 많이 줄게 되고 거기다가 캐톤까지 만드니까 그런 안정적인 신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논문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장뇌 세균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뇌전증으로 치료가 잘 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니 장뇌 세균 패턴이 키토제닉을 해서 새롭게 변화가 된 아이들은 치료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장뇌 세균이 그런 변화를 거치지 않은 아이들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았대요 결국은 장뇌 세균의 변화라든지 신경 세포의 여러 가지 신호라든지 아마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이런 변화를 주기 때문에 뇌전증의 치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이었죠 미국에 가서 이런 키토제닉과 카니보브 다이어트라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뇌전증이 많이 호전이 됐지만 완벽하게 다 치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강아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주인이 뇌전증을 앓으려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신호를 하면 개가 미리 알아채고 개가 지금 미국인은 911인가요? 그런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강아지도 데리고 있는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카니보브 다이어트를 하고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카니보브 다이어트는 뭐냐면 정말 육식처럼 채소도 전혀 먹지 않고 고기와 먹는 다이어트를 카니보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것보다 이 카니보브 다이어트를 하면서 장래색인 패턴이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뇌전증에 치료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아주 클래시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이 거의 4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램수로 4대 1이기 때문에 칼로리로 따져보면 지방이 거의 90%를 먹어야 돼요 지방을 90%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합쳐서 10%를 먹어야 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식이요법을 시키지만 효과를 보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많은 논문들을 보면 MCT 모디파이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이 효과를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MCT 오일을 주로 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에 있어서 지방은 75%까지 낮추긴 하지만 케톤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내는 MCT 오일을 주로 쓰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이 증상적인 치료가 훨씬 좋더라는 거죠 결국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케톤이 잘 생기거나 장래 세균 패턴이 잘 바뀐다면 정말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오늘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인데 뭐냐면 바로 ADHD예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아이들은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증상들이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걸로 힘들어하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DHD 같은 경우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ADHD가 동반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그래서 뇌전증을 치료하는 아이들에서 이 ADHD 증상도 호전이 되는 많은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뇌전증 아이들한테 ADHD 증상도 호전이 되는지를 밝힌 연구가 2001년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 아이들이 집중력과 사회적 기능 행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마도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포도당 대신에 키톤이라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뇌의 에너지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과 뇌의 신경세포들이 더 건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에 진정 효과를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가바라는 거거든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바라는 것을 더 많이 증가시켜서 뇌를 좀 더 안정시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이 뉴런을 성장시키고 또는 증식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런 인자들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는 거죠 결국 뇌를 좀 더 차분하게 하고 신경을 재생시키고 신경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하는 데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ADHD 같은 경우는 정말 클래시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애기들한테도 저탄고지를 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기름과 지방을 많이 먹는 걸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은 달달한 음식에 매료가 되어 있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ADHD 증상이 있거나 또는 진단받았던 아이들을 우리가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 식이요법 할 때는 부모님들은 좀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단순한 당부터 먼저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여가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식단을 점점 조금씩 이행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뇌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공부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을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